RTS 졸업 예배 R.U. 이런 학생들을 위한 졸업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신학생 출신이고 그리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곳의 훈련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목회자를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온 시대는 영적인 것이 계속 바뀝니다. 지식적인 것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현장도 계속 바뀝니다. 이들을 정말 키워내고 그리고 세워내는 그런 참다한 일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평생도록 제가 아는 것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는 시대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바뀌는 이 현장에서 마귀와 계속 변칙을 써가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바꾸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RTS와 그리고 R.U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철현 목사님께서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일꾼들이 거기서 훈련받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R.U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훈련 받는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자들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자 아니지만 또 잘 아는 청년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첫 번째 마지막으로 봐야 될 이 RTS 메시지는 이번에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며 요하께서 그와 함께 하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것을 사실은 기반으로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던 그 말씀과 그 응답이 어디였느냐 새 곳이다.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거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현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빈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빈 곳에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교회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들, CD들 사물은 많지요. 하지만 실제 언약이 없는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기만 하지만 언약이 없는 말씀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주시는데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도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언약이 없는 말씀들이 있는 곳.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현장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곳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세 가족들 몇몇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이 언약을 붙잡아지도록 기도하고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빈 곳, 말씀이 정말 붙잡아지지 않는 언약을 붙잡아지지 않는 이 빈 곳을 살려야겠습니다. 버려진 곳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버려진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곳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말씀이 전달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열두 가지 재앙의 뿔이 내려져 있는 곳입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병도 생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그것 통해서 더더욱 열두 가지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장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제 그것을 그 창세기 4등제 13장에서는 무속, 그리고 완전히 우상, 그 다음에 완전히 흑암 문화 이것을 완전히 만들었는데요. 그것 통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들이 완전히 최재로화됐습니다. 이 현장을 정말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버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어가는 곳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야 될 곳입니다. 죽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3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세계를 공격할 때 그때 강대국 자체가 바로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공격받는 곳도 죽어가는 곳이기도 하죠. 재앙 속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 있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당합니다. 이 죽어가는 곳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무엘이 이 세 가지를 알고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빈 곳, 버려진 곳,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곳 이 세 곳을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사실은 RTS 졸업생들이다 보니까 우리의 메시지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기 좋은, 허름을 하기 좋은 그런 내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삼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과 권세의 능력이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다. 사실 그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 가지 비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여정 통해서 주는 열 가지 비밀입니다. 독립, 어디서 하러 남는 것 영적 사실, 어디든지 영적 사실으로 기도를 통해서 보는 것 그리고 역발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응답이 따로 있는 것 그리고 시너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 그리고 위기, 그 위기가 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그리고 무경쟁, 진짜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 그리고 재창조,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부른받았지만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려하러 황무조로 다시 보내시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누리는 것 이 열 가지 일들이 언약의 여정에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 가지 발판이 세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성경 속에 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길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보증서 성전, 나이기도 하고 우리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움직이시는 성전, 그리고 성교지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우리가 모든 곳, 살릴 성교지, 그리고 생사, 화복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관하심, 시안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내세,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배경을 놓고 지옥이라는 배경을 놓고 현장과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 그리고 상급, 보금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 이것이 열 가지 비밀입니다. 열 가지 발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별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말면 아마 모든 것에서 벗어날게 하신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홉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 흐름을 주십니다. 이 흐름이 바로 여러분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앞뒤 좌우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루고요. 그리고 길이 높이 넓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흐름을, 말씀이 들어가게 해서 흐름을 뒤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62가지 삶이 마지막에 우리가 전달할 내용에 있습니다. 183, 그리스도 하나의 나라의 성류충만으로 완전히 움직여지는 이 모든 시스템, 이거, 그리고 마지막 갱신하는 것, 갱신하는 통해서 실제로 이 응답들을 계속 누립니다. 사실은 이것이요. 목요일부터 여러분과 같이 할 사명자 훈련 단합방에서 할 모든 단합방의 서론 내용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중에 말씀드리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제를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빈 곳, 버려진 곳, 그리고 죽어가는 곳에 정말 뿌릴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응답이 여러분 현장에 어디에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대로 축복이 있으시기를 정말 준 이루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이, 이 복음이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을 살리기의 역사 없어서 우리 하나님 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능력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놀라운 축복, 빈 곳, 버려진 곳을, 그리고 죽어가는 곳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이 현장에 부르시고 그냥 이 화장 속에서 우리에게 기여하셔서 주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빈 곳을 찾아내고 하시고 이 말씀이 버려진 곳을 살리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죽어가는 곳을 살리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곳을 살리도록 하시고 그 감사를 벗으시고 천사를 바꾸고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아이가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빈 곳, 버려진 곳, 살린, 그리고 죽어가는 곳을 살리고 전달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정말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말씀이 전달하는 곳마다 죽어가는 현장이 마귀에 묶여있던 모든 아픔의 현장이 모든 멍들어있던 곳이 살아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해방되도록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치유되도록 역사하시며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완전히 승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모든 에덴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새로운 치유 능력을 주실 것을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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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